긴 다리를 이용해 집에 거미줄을 치고 매달려 사는 거미가 로봇으로 변신했습니다. 미 대학 연구진이 죽은 거미의 다리를 기계집게로 만든 건데요. 실제 거미의 8개의 다리가 집게 역할을 해 물체를 잡아주고 들어 올립니다. 바람을 불어넣으면 거미 다리가 쭉 펴지고 다시 공기를 빼면 오므라 드는데 이때 물건을 집어 움직이는 방식입니다. 거미 집게는 불규칙한 모양의 물체도 잡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생분해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. 연구팀은 향후 더 작은 거미를 대상으로 실험할 계획입니다.